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해볼 것은 235 길을 뚫고나서 준 신스킬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제가 합니다 아 아 길쭉 받아올거야 일단은 스킬 아이씨시다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흐흐 바운딩만 걸었네 아 현재 아액을 끼고 있습니다 네네 잠시만요 잡기 전에 오케이 자 바로 도전해보도록 하죠 어딜 갈거냐 신스킬 써러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바플라투스에서 써보죠 바플라투스에서 써보죠 아 이 시간대 좀 잘 잡히는데 잘 안 잡히네 영상이 맥이 끊겨버리는군요 아 스케일 임팩트 일부러 끄고 하는거에요 안보여가지고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켜달라면서도 켜줘야죠 가보도록 하죠 갑 가우스 바블라더스 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스킬 싹 써주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무적기를 써줘서 거미 로고 때리고 있는 거 보이죠 약간 거미 표시되어 있는 거 그 지 지누에서 다미 부분을 같이 그렇지 2 아멘 아멘 어어 맞은거같은데? 이거는 한번 가야되겠다 킵이 안만들거래 되나? 응 그렇죠 내가 맞으러 올라간다 아 이거 뭐 아 이거 어떡하냐 오케이 이거 어쩔수가 없었어 어쩔수가 없었어 어쩔수가 없었어 여기서 아 이거 한번 껴주십니다 왜 껴주냐 카오스 퍼블러투스 마크 먹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나왔죠? 안나온거같네요 아 신스킬을 써보았지만은 무슨 느낌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느낌이었나요 뭔지 잘 모르겠어 여기 쿨이 길어요 3분짜리 쿨이라서 시간이 짧은게 아니라 근데 이 무기와 아예 그건 돌려가면서 쓰죠 매그너스 음 여기도 오래 걸리네 오 잡혔다 오 잡혔다 매그너스에서 한번 써볼게 노멀에서 써볼게 피가 다나 안다나 그걸 좀 봐야되니까 그쵸 노멀에서 써볼게 이 느낌 ㅅㅂ ㅅㅂ ㅅ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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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맨 아 안보여 어 안보여 오하 맥백 하나도 안나왔어요? 랑투가? 아 진짜로? 아니 아니 다 부회원전하고 다썼는데 하나도 안나왔다고? 아이 당황스럽네 주소태시아 2만대에요 심하고 다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되네 저도 이렇게 못먹은적이도 처음이라서 당황스럽군요 아이템도 끼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못먹은적이 없어서 자 당황스럽군요 아 자리없어 아 이제 카코물 들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황 아 당황 아 당황 아 당황 아 당황 얼마가bury 아 당황 Mens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